1. 민수기 2강 참여수님, 민수기 2강입니다. 지금 1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숫자, 그 다음에 족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도 뭐 우리 황시지반 족보도 이렇게 두꺼운데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이름하고 자손만 계속 나오죠. 그런데 민수기는 족보도 쓰고 내용도 쓰고 가르침도 있고 모세오경 안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열한 집화가 전부 다 60만 3550명 유단 집화가 제일 많죠. 7만 명으로 작은 집화는 3만 명 정도 그래갖고 60만 3550명 장정만, 20살 먹은 장정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으로부터 3천 년 전에 60만 명이 모아진다라는 게 그것도 장정만, 여자, 부인 60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20만, 아이들 20만, 아이들 한 200만,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이 유다광야 여러분들 안 가봐서 그랬지 시나이 반도를 가보면 먹을 게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요. 물론 만나가 내리고 매출하기가 내리기는 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숫자예요. 아마 이 200만 명이라는 의미보다는 이 숫자라는 의미보다는 한 2만 5천 명 정도 탈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크게 보이고 싶잖아요. 짐승들도 자기가 크게 보여서 그리고 우리들도 다윗 임금님이 군인들을 모을 때 500명 모았어요. 500명. 이게 다윗 임금님 한 300년 전, 400년 전 얘기인데 다윗 임금 때는 왜 100만 명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60만 명이다. 여기에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장을 지난 시간에 다 못 맞췄어요. 레인들의 병역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셨다.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레이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수를 세지도 마라. 왜냐하면 레이인들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군 복무를 시키지 않았던 거죠. 너는 레이인들에게 증거판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날라야 하고 성막을 보살피며 그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진치는 건 제가 말씀드렸죠. 뭐 20m, 50m 이걸 매일 들고 갔어야 되니까 이들은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성막을 옮겨갈 때 레이인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려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도 레이인들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레이인들이 다 했다는 얘기죠. 속인이 왔다가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느님께 성별된 레이인만 하느님의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저마다 자기 진영 안에 저마다 자기 부대의 깃발 아래 진을 치고 레이인들은 증언판, 증거판, 10개명이 있는 증거판을 모신 성막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성막 둘레. 그러니까 레이인들이 정 가운데 있고 앞에 동쪽에 또 서쪽에 남쪽에 부쪽에 10만 명, 한 15만 명씩 진을 치고 성막을 정 가운데다 놓고 쫙 행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가 진노가 내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레이인들은 증언판을 모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레이에 있어서는 10개명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성막을 지키는 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지파들의 야영 위치와 진행 순서. 이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제가 이걸 읽는 이유가 있어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15만 명, 15만 명, 15만 명, 15만 명 정 가운데 증거판, 10개명, 성막을 레이인들이 옮겨가는 얼마나 이게 정말로 대단한 행진이었겠어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셨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집안의 표지로 세운 깃발 아래 진을 쳐야 된다. 깃발도 전부 다 세웠다 이거지.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보면 깃발 막 들고 있죠. 만남의 천막에서 조금 떨어져 그 둘레에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 해 뜨는 쪽에 진을 칠 이들은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우리 동쪽을 향해서 가니까 제일 7만 명이 있는 유다 집화가 맨 앞장 선거죠. 유다 자손들의 수장은 아미나베다 아들 라우손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7만 4천 6백 명이다. 그러니까 제일 막강한 팀을 맨 앞에 세워놓는 거죠.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이사갈 집화이다. 이사갈 자손들의 수장은 수아렙 아들 느다 내리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4천 4백 명이다. 벌써 12만 명이나 돼요. 그 다음 주블룬 집화이다. 주블룬 자손들의 수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5만 7천 4백 명이다. 그러니까 17만 명. 이 부대 중에 제일 숫자가 많은 부대가 맨 앞장서 가는 거죠. 이렇게 유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8만 6천 4백 명이다. 이들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제일 앞을 단단하게 하는 거죠. 남쪽에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루벤의 자손들의 수장은 수대울의 아들 엘리수리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6천 5백 명이다. 벌써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시무원 집화다. 시무원의 자손들의 수장은 수리사 때의 아들 수루미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5만 9천 3백 명이다. 그 다음은 가드 집화다. 세 집화씩 나눈 거예요. 지금 가드 집화다. 네 집화도 모았지만은 가드 자손들의 수장은 두 애들 아들 엘리아 사비고 그의 부대에 곧 사열을 받은 이들은 4만 5천 6백 명이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7만 명, 5만 명, 5만 명 그러다가 5만 명, 4만 명, 4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루벤 진영으로 사열을 받은 이들은 부대별로 세어 모두 15만 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그 다음에 만남의 장막과 함께 레이인들의 진영이 다른 진영들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레이인이 정가운데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출발한다. 이렇게 진을 치는 순서대로 출발하는데 저마다 자기 깃발 아래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이제 동쪽, 남쪽 했어요. 이제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에는 에프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에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수장은 안미우세의 아들 엘리사마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4만 5백 명이다. 그 곁에는 문하세 집화가 진을 친다. 문하세 자손들의 수장은 부다 술의 아들 가물리엘이고 그의 부대는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3만 2천 2백 명이다. 3만 명을 확 줄어요. 7만 명, 5만 명, 5만 명, 4만 명을 확 줄어요. 그 다음 베냐민 집화다. 베냐민 자손들의 수장은 기두온이 아들 아비단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3만 5천 4백 명이다. 이 숫자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에프라임 진영으로 사열을 받는 이들은 부대별로 세워 모두 10만 8천 1백 명이다. 확 줄어들었어요. 이들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이제 후미를 맞는 거죠. 북쪽,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정가운데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 정가운데는 레이지파가 보호를 하는 거죠. 레이지파는.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 아래 있는 부대들이 진을 친다. 단 자손들의 수장은 안미사 때의 아들 아히에젤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6만 2천 7백 명이다. 그 곁에 진을 칠 이들은 아셀 집화이다. 아셀 자손들의 수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4만 1천 5백 명이다. 그 다음 납달리 집화이다. 납달리 자손들의 수장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고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5만 3천 4백 명이다. 그러니까 후미를 단단하게 하는 거죠. 후미를 전방이 튼튼하고 후미가 단단하고 그리고 양쪽이 약간 좀 허술하지도 않죠. 이렇게 말하면 그의 부대 곧 사열을 받는 이들은 5만 3천 4백 명이다. 이렇게 단 진영으로 사열을 받는 이들은 모두 15만 굉장히 많죠. 15만 7천 6백 명이다. 이들이 자기들의 깃발 아래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전방이 단단하고 후방이 단단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지반별로 사열을 받는 이들이다. 이렇게 부대별로 진영에 따라 사열을 받는 이들은 모두 60만 3천 5백 50명이다. 그러니까 60만 명이면 우리나라 육군 부대니까 얼마나 많은 부대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레이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서 사열을 받지 않았다. 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보호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하였다. 그들은 저마다 시족과 집안에 따라 자기들의 깃발 아래 진도치고 출발도 하였다. 여러분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이해해서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 숫자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실 거예요. 3장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3장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대맘천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천국장 동글동글콩으로 만든 천국장